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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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안나가? 에이! 너 내려! 너 뭐야? 니 차야? 뭐야? 어? 아이.. 뭔데? 야야야 아이..아니 뭔데? 아니..아니 스피드 반갑습니다. 셰이프 들어옵니다. 원래는 LAPD인데 LAPD 복장이 그 셰이프 버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피씨입니다. 자 GTA 5 경찰 모드 시즌 4 그 164편 영상에 오신 거 스피드센스 리포트 입니다. 우리의 스피드 샌디 쇼어 코르 3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나옵니다. 예에에에에 시아프레스 나온 다호 5.3리터에 8기통 355마력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아이.. 반대로 간대? 차 없죠? 예 지금 공공장소에서 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원래 미국은 총 가지고 다녀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어..신고를 받으면은 일단 가봐야됩니다 가보고 문제없으면은 그냥 가면 되요 못가 폴리스 기빌옵 포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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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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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너무 말랐는데 이거 아 뭐 병 있으신가 룩 어 어 자 자 팩다운 몸을 수색하고요 오케이 파이프 안에 그 무슨 조그만한 파이프 같은 담배같이 생긴거 거기 안에 파우더가 탄 흔... 타버린 흔적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 크리스털 저것도 무슨 약이던데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마약 때문에 살이 빠진거고 얼굴이 이렇게 쌓았습니다 한 30대 40대 되는거 같은데 마약때문에 저렇게 늙은거 같아요 됐죠? 됐습니다 자 저희들은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두잇! 됐죠? 네 됐습니다 어우 저 아니 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누워 이 자식아 누워 어 어? 어? 어디서 총을 찍었어? 어 아 머더 어? 어 어 어 크로스파이어 됐죠? 어 그래 경친한테 함부로 담았다가는 그렇게 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의도치 않게 머리 써버렸네 아 아 원래는 이거 아 실제로는 이렇게 아무리 조준을 해도 그게 그쪽으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쏘는데 이게 머리로 갈 수도 있고 뭐 목에 갈 수도 있고 등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예 그럽니다 최대한 머리를 머리가 아니고 최대한 사람쪽으로 쏘는거죠 제가 뭐야 어 어쩌도 제가 시작한게 아니니까 네 이거를 아 익혀 안되나 아녀녀녀녀녀녀를 트랜스포트 아 여기 뭐 문자고 자 어 어 어 시원있네 빨빨빨빨 아이 뭐해 에? 야 움직여 빨빨빨빨빨 됐죠 자 빨리하고 약있네요 아니 이거 하 코로나19자 어? 아니 이거 어떻게든가 이거 아 내가 이런거 싫어 진짜 아 뭐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내려 빨리 내려가고 신고를 받는게 아니었나? 지금 강구석으로 일어났어요 다른 형님이 어 가오 엘렐렐렐 빨로 찍어 자 가오고 있겠죠? 어 이렇게 계속 코너로 열리야? 이렇게 가다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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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지 처리해주시고요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칠거 같은데 어 오오 겨우 어 저 안될 거 같은데 어 뭐러 모래밭에서 100km를 좀 달리고 있었다 어 오우! 어휴 자, 대시캠 카메라를 너무 낮게 잡았군 이거 잡을 수 있을려나, 이거? 도망간 거 아니었어? 뭐 아직 있어? 뭐야? 전화 와가지고 저기? 어, 도망간 거 아니었어? 스톱! LSPD! 겟다 온 더 그라운드! 오! 깝짝, 오우 깝짝 휴! 오, 깝짝 저스, 원 다운, 서스펙, 아 뭐래 자, 이거를 제가 잡아냈는데? 잠시만요? 사람 없지? 아, 저기 있죠? 확인 확인하고 어! 오프라이드! 어잇! 어! 되죽아! 나이스! 스테이 와이트에! 어, 총! 총! 그래, 여자와 참 현명합니다. 그래, 포기를 해야지 아까 남자처럼 조절하는 순간 제가 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정단방입니다. 자, 총 압수하고 됐죠? 오케, 됐고 자, 다시 그 남자분한테 가겠습니다. 털컹? 어딨지? 여기죠? 아, 여깄다 확인 아, 여여여 자, 내리고 응급처치를 먼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 G키 눌러서 앗! 안되네? 뭐, 오따! 뭐야! 엥? 뭔데? 아니, 뭐야 사라왔어 가만히 있어! 이거 안다.. 어? 왔다 아우, 갓겜! 아, 여기 앰뷰루스가 소리에 있죠? 여기 있다 빙빙 방금 그 소리는 이거 바디캠입니다 쉐리프 SUV 긴급 뭐야 이거 마이클 드산타? 뭐야 샌디쇼어스? 어린데 예 저거 건너뛸게요 됐나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뭐 있는데? 아닌가? 참고로 제가 EUP 적용시켰습니다 요렇게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는게 일부 경차관들 방탄복이라고 하더라 그거는 구급대원 스킬랑 어쩜 겹치더라구요 예 아 완전 같구만 아 이거 안되나? 쥐? 어? 안돼? 어? 맞나? 아니 아 아 됐다 됐다 코로나 유일을 부르구요 Another day, another death 근데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로사더스에서는 아직까지 인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긴 타고 오는거죠 네 인퍼런스? 어? 저거 람보르기인데? 아하 여기서 람보르기를 보네 야! 누가 그 비싼 차량 가지고 도전을 해? 어? 그거는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이게 왜 이건말이지? 어? 여기까지 멈춰 어 뭐 온다 인퍼런스? 퍼포먼스 카? 어디가? 어?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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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보 야 무슨 람보 무슨 오픈을 잘해? 스팸 뭔넣 뭐야 저거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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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타워가 밀리는데? 안돼 이럴순 없어 야 같이가 어우 이거 흑상길 타워야 왜 이렇게 서퍼내니? 람보는 저기 잘가는데? 일요룡 어우 좀 해봐라 아니 잡을 수가 없어 어어? 저기요 저기 경찰 좀 도와 어 뭐야 아 뭐야 아니 파크리스트 뭐야 저거 이거 뭐야 쟤 뭔데 썸모.. 안돼 그 차 숨어안대 그 차도 비싸 아 뭐래 경찰이 민주주의.. 어.. 안 민주주의네 그 자본주의에 지금 굴복하는.. 아 뭐래 야 제발 너 오프로 안하면 안돼? 다이버어어얼 따라삭질 못하네 여기 다리에서 한번 속도를 쫙 내야 될 것 같아요 뭐야 빙빙 어 너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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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내렸어 뭐야? 왜..왜 넘어간거야? 짜식! 어? 뭐야 어? 어! 아프겠다 맞춰 쇼핑카드 끌고 가다가 앞사람을 빨리 가다가 치는 느낌? 어? 뭐야? 어? 왜 안돼? 빨리 뛰어! 어? 어? 아 이거 더운데 아 저 강아지다 야 빨리 물어! 물어 저거! 일로와 어? 브라디라 브라디라 나와! 자 테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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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갑자기 방향이 틀 줄이야 하나 둘 셋 테이저! 됐다 빛나는 것 같은데? 이랬다 그만있어 깨밀아 이렇게 해서 체포가 완료되었습니다 됐다 어 텐에잇 디스패트 디스패트 텐에잇 와 람보 기름이 다다로웠나? 아니면 동물 쳐가지고 놀랬나? 뭐 그럴 수 있겠죠? 안 놀래고 있다가 네 갑자기 동물을 탁 치니까 놀래가지고 오! 이렇게 된것이 있어요 어그 를 보호하니 동물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하구만 야 필러포트 역시 그렇지 않았어 자 데려가주시고요 됐죠? 응? 왔어? 왔다 하이 됐죠? 오오오오오오 미어며며며며며며며며 못 봤어 너무 아름다워서 빛이..빛이 나서..아 뭐래 흠 그래요 에? 또? 아.. 동로 왜이래? 일단 받을게요 자 일단 해산 그리 다시 일로와서 아 참 멀다 이쪽 있는데..얘 일로 오나? 일로 오면..좋은데? 아..저기 있다 멀어지나요? 멀어진다 아니 왜앞에 멀어져? 자 빨리 차로 뛰어가서 가뿐 숨을 내쉬며 차에 탑승하고 혹시나입니다 자 이거 해결하는 부르자 혹시나서 핑크 블레이스터 조금 멀..멀..어우 좀 멀긴 먼데 조금만 더 가면은 쉐리키고 관을 벗어나는데 역시 도로니깐 차가 빠르군 흐헤헤헤 오우 잠깐 람보 할때마다 차 안..어 뭐야 그걸 놓친다고? 아니 그게 말이돼? 뒤에 겹살이 있었는데 그걸 놓친다고? 아니 그리 왜있어? 아니 그리 왜 놓쳐? 아니 뭐하자는거야 지금 X가 어디있지? 지나갔네 확인했어요 빠지니까 이거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이후로 모르겠네 어! 찾았다 나이스! 헤드가 한대 불렀는데 지나가는 헤드인가? 뭐 그럴수도? 바꿔주고 연로는 한바꿈 돌았네요 아유 딩딩 묶어주고 뭐이거? 나와! 폴리스! 데자뷰? 오오오오오 아만떼야? 아이고 오오오오 오오오 나이스 내가 그걸 도렸지 내려가 빨리 오오? 안내려? 오 너 못가? 안내려? 퇴즈 나이스 아 죽어갔다 왜왜왜 왜 총들였어? 봤지? 어? 잠시만요 아 총 있었구나 어 나이스 좋아요 됐죠? 남자가 오래 못살한 이유 흐흫흐흫흐흐흫 아트핀입니다 됐죠? 좋았어 이렇게 해서 사건은 마무리 됐고요 네 타워는 힘은 좋은데 아 이 차가 N모델이야? 아 N모델이래 N라인이야? 아닌데 그냥인데? 와 빠르다 이게 아무래도 좀 비례할 수 있겠죠 아반떼는 가볍고 대신에 엔진이 약하고 타워는 엔진은 굉장히 강력한데 차가 무기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름 없는 알약이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됐다 연행해주시고 야 놀라봐 인마리스 유닛 자 압수하고 이거 수고를 채우지나 안될건데 뭔데 아 아니죠 그래요 자 제가 먼저 응급처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차 없어 없어 아 두었구나 아 깜짝아 어 여기? 벨페로 저긴데 아 너 뭔데 저거는 저기는 쉐리프 가랄 구역이 아니니까 예 안가겠습니다 여기는 쉐리프하고 저 겹치죠 네 올라오세요 오 살았다 나이스 좋아요 야 총을 그렇게 막고도 오 왔다 뭔데 오오 형님한테 체력 주시네요 그럼 가시나? 어? 범인한테도? 아 뭐 학약 저 사람도 사람이니까 어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아웃스탠딩 알겠습니다 항상 뭔가 있어 자 체포해 주시고요 체포해 빨리 어 오우 역시 능력자식군 체크하고 자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야 뒤적거리고 왼쪽 복숭아뼈? 아 뭐래? 온통 약이야 온통 약 여긴 진짜 약국 약 약국 진짜 마약 없으면은 사회가 안돌아가는 아 그러면 좀 그 경찰이 나쁘게 보이나? 뭔 소리여? 네 이렇게 해서 사건은 처리 오 갑자기 예 처리됐습니다 어 미안해요 뭐야 이건 받아볼께요 뭔지 궁금하다 비록 셰이프로 관할 구형은 아니지만은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가지고 이집? 이렇게 확인 자 내리고 The color was last spotted wearing a green t-shirt and blue 뭐시기 셔츠 그래요 어딨어 여기? 여기다 프랭크 콜은 장난전화에요 어? 지미 아니야? 어? 마이크 아들인데? 어? 뭔데? 뭐야? 음? 왜 안나가? 에이 너 내려 너 뭐야? 이거 니차야? 이상한 진짜 운 안졌네 그냥 동네가가지고 차 아무거나 훔쳤는데 하필 그 옆에 경찰있어 네 여기 밑에 이거 낙엽이에요 이상한거 아닙니다 아 가지인가? 어? 뭐야? 어? 아이 뭔데 아야 아 Ley 아 뭐 뭔데 아니 아 뭐야 아 뭔데 갑자기 오오 오우 나 오우 컷! 됐다 마흐든도 뭐야 겟아유 컵 놀랬지요? 아니 뭐야 이거 이상한데? 자 크로스 파이도 조심하시고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체포됐습니다 아이 뭔데 이거 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차를 조사하고요 견인자 부르고 됐나요? 오케이 차는 암.. 아 차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됐죠? 자 되나오시고 저는 마.. 마.. 사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자 뭐야 이게 다 왔죠? 다시 아니 뭔데? 이 문이 왜이또 왜이래 죄송합니다 갑자기 사건 탔어가지고 에헤헤헤 다 갔어 뭐? 음.. yeah sure why not what is the problem 예 장난처럼 왔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게 당신입니까? 어? 너 약했니? Can I see your phone then? 나.. 어어? 어? 뭐야? 테이저! 야 저 짐이 도망간다 잡아라 어 니가 가만있어 어? 뭔데? 저.. 사람 왔죠? 왔다 빨리 일어나 아니 어디야 자꾸 어휴 아프겠다 여기.. 여기 첩방 안 되고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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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차 못췄어? 어? 빨리 잡아! 제파하고 이거.. 프랫슛 부르고 에어 유닛 부르겠습니다 이때 잡고 혜연기 빨리와 아 저기 나오거나 어쩌다 에이크래용 빨리 조사하고 오케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핸드폰 압수했고요 저게 증후가 되어있죠? 빨리 이거 연해주시고 혜연기 빨리 가 어? 어? 어.. 이 오르막길을 못한가? 이거 튕겼네 어어! 왜 저거 튕겨 지미는 못잡았어요 아 이런 그래 그래합니다 예 아 지미 사건 좀 재밌게 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게 튕겨버리네 그 끝나면은 마이클한테 와가지고 아들을 어떻게 키운거야 뭐 이.. 아 그래요 예 그렇게 말하면 이제 제가 죽죠 그래서 이 차 안에 마이클 드 산타가 있는 겁니다 아 뭐래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아마 셰이프 그 자 이게 뭐였지? 잠깐만 이게 그.. 비해크 들어가서 셰이프1이 아 토로스구나 토로스 구형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FBI2 아무것도 안했을걸요 아직까지 엔다꺼껄? 아 엔다꺼네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뭐 차를 또 찾아보고요 네 한번만 더 하고 또 다음 특집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카고로 할까? 아니면 CHP? 캘리포니아?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하구요 저도 다음에 뵙겠도록 둥둥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펠리세이드? 유나음쌤? 어? 유나음쌤? 어? 어디요? 정말 쉽죠? 한방행 처리했습니다 아니 초.. 아니 초 꺼내야지 게라윽 안내려 어어어어어 어어 어 포드 익스플로러 가자 레츠고